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내놓은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문재인은 택주하라 여극재인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라 우리 문재인 물러나라 음악파님의 노래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물러나라의 말 부탁합니다 아까 해보셨죠? 물러나라 어떻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문재인은 불러나라 어서 빨리 불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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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서 불러나라 불러나라 문재인 불러나라 문재인 어서 빨리 불러나라 문재인 Die 자리 Die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 우리 국민들 이 자리 아니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 불러나라 불러나라 그 자리 이 자리 아니야 울러나라 어서 울려나 그 자리 이 자리 아니야 울러나라 울러나라 그 자리에서 울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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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울러나라 문재인은 불러나라 어서 빨리 불러나라 아야 아야 불러나라 민정석도 불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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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그 자리에서 불러나라 불러나라 문재인은 불러나라 어서 빨리 불러나라 그 자리, 이 자리 파리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이 자리 파리야 그 자리, 대국 국민들 자리야 불러나라 어서 불러나라 문재인은 불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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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불러나라 불러나라 울러나라 그 자리에서 불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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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불러나라 어여 어여 불러나라 어여 어여 불러나라 화이팅! 네,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무법 천지를 만든 문재인 여적재인 일당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5구 대선을 가담했고 6.13 지방선거도 대동단결하여 우리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기획탄의 위헌파면은 법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롯이 대한민국을 자각하고 있는 종북세력 대남적화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 제도에 스며들어 대한민국의 정치, 종교, 언론을 장악해서 이루어낸 사기극입니다 이 사기극이 가능하게 한 정치인들은 아직도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갈망한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 모두를 기반하고 자신들의 정치의 절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시켰고 태극기 국민들조차 자한당이니, 애복당이니, 바른미래당이니 갈갈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줄었든지 태극기를 줄었든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신물이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진실과 정의가 쓰는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나온 것입니다 얼쏘! 이 부패한 정치인의 대명사 대한민국을 기만한 이 정치인들의 패싸움이 그리고 이 대국민 사기극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민초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길 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자들이 아무리 조작한 수십 가지의 죄목을 갖다 붙여도 하나도 올바른 정당한 법치에 의해서 증명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뇌물죄도 증거가 없어 기껏 갖다 붙인다는 것이 묵시적 정탁이었고 끔찍한 살인죄도 아닌데 25년, 30년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이건 범치 재판이 아니오 인민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법으로서 이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이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벌써 그러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무장한 강력한 무기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 패거리를 대상으로 그리고 청와대를 자악한 이 악의 세력들까지도 이 진실과 정의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획 탄핵은 그 기획의 결정타가 손석희가 조작해서 발휘한 JTBC의 태블릿 조작 보도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묻어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실을 묻어두고 정치 싸움으로 가고자 하지만 지금 태블릿 PC 전쟁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치 변이제 고문이 바로 손석희와 JTBC 태블릿 PC의 조작 사건으로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승리의 무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tor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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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